비명계는 만찬 회동을 갖고, 과연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공천을 행사할 거냐, 당내의 관심사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분당은 이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해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나가라, 이런 게시판, 저 글이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 분당을 할 것 같으면 당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미련 같은 게 없어져야죠. 어떻게든 그래도 수습하고 잘 가보자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른 얘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당대표 의식을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명계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대표의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사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답답하다라며 비판을 한 겁니다.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선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로 총선까지 임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야 상수인데, 이쪽은 상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터인데. 샤이 비명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이래가지고 총선 제대로 치르겠냐. 이 위기감이죠. 그군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건 결제 해지하는 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명계가 어제 모였습니다. 회동을 했습니다. 비공개 저녁 만찬. 초선 A, 당내 갈등 해법 이 대표가 제시해야 된다. 일부 의원들을 주장. 설득력 있는 해법 없으면 자진사퇴 요구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분위기도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용 교회님, 비명계 의원들은 사퇴 이야기를 많이 하는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룸을 너무 축소시켜놓고 사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총구와 관련해서 의원총의를 열어서 17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결국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영장 총구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결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총의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단일 대화 형태로 총의를 모은 다음에 정말로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총의를 모아놓고 결국 표결에서 이탈한 표가 한 30표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처럼 이 사건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런 사실 당의 분란이나 갈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명들의 사퇴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적으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 고무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결정해놓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을 좀 만나서 총의를 모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